안녕하세요. 두 번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찾아보니까 근처에 브런치집이 있어서 선생님이 브런치 잘 안 먹거든요. 이런 여행지 오면 브런치 한 번 또 때려줘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버스를 타야 되는데... 여기가 타이너타운 랜드마크인 것 같은데요. 브런치라는 곳이에요. 그나저나 어제 숙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생긴지 얼마 안 된 숙소인데 엄청 좋더라고요. 보미톨인데도 진짜 깨끗하고 화장실, 샤워장, 침실 전부 전부 너무 좋았습니다. 아, 저긴 것 같네. 아, 메뉴가 너무 많아서 뭐 먹을지 모르겠네. 아, 이거 먹어야 되겠다. 주먹, 사문, 아보카도, 이거예요. 띠가 진짜 미친 듯이 오네. 커피 나왔어요. 커피 한 잔 먼저 먹어볼게요. 아, 이거 맛있네. 방금 음식이 나왔습니다. 브런치 안 먹다가 얼마 만에 브런치야.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네요. 이 연어가 훈제 연어인가봐요. 그래서 연어에서 훈제 향이 딱 느껴지면서 빵도 진짜 접착이 잘 구워졌고 뭔가 이 싱글이랑 무슨 싱글인지 잘 모르겠는데 잘 어울립니다. 아침은 좀 섭외한가? 다들 근데 아침은 이 정도는 드시죠? 여러분들, 여행이 별게 아닙니다. 이렇게 모르는 곳에 와서 남들이 열심히 일할 때 저 혼자 여유를 만끽하면 그게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옆에 비가 오고 다른 사람들이 날 쳐다보더라도 저 혼자 만족하면 그게 여행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되게 신기하네요. 일단은 비가 좀 그쳤으니까 여기 제가 브런치 먹은 곳 바로 앞에 불화사라고 이렇게 건물이 있거든요. 이거 사원이에요. 강나라 양식으로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평소에 날치겠다. 강나라 양식으로 기대될다는 놈을 milli. 그게 길이가 없죠? 저는 투자에서 구입한 곳이 있어요. 내가 찾을 때 Bonjour. 혹시 목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싫어요. 여기 도망간힐. 이곳에 왔어요. 운송은 이미 왔어요. 나 왔어요. 여기 핸드폰 번호가 없었어요. 그래서 운송은 내가 전화할 수 없었어요. 진짜? 갑자기 어떤 분이 위치를 물어보셔서 저도 모르겠는데 나도 여기 처음 오는 곳인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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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갔네요. 그래도. 날씨 실화냐. 진짜 5분 전까지만 해도 비가 줄기차게 쏟아졌는데 갑자기 태양이 이렇게 미치네.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타운 스트리트 마켓. 뭐 파는지 구경이나 좀 해봐야지. 여기는 차이나타운 컴플렉스 마켓인 것 같아요. 뭐 그냥 우리나라 말로 치면 복합 쇼핑몰이죠. 음식도 팔고 다양한 액세서리들도 팔고. 진짜 차이나타운이구나. 옛날에 중국 갔을 때 느낌난다. 진짜. 여기서 저한테 어울릴만한 게 있을까요? 여기서 저한테 어울릴만한 게 있을까요? 뭔가 이런 부채 같은 거 하나 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아. 아. 5$. 5$.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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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로 하나 살까? 용어로 하나 사야 될까? 용어로 하나 사야 될까? 이 하나. 이 하나. 이 하나. 이 하나. 몇 값이? 1$. 1$. 1$. 1$.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 하나. 삼겹산부채입니다. 점심시간도 아닌데 사람이 엄청 많네. 진짜 복잡복잡하다. 진짜 복잡복잡하다. 와. 뭐. 신명도 많이 파는데? 와. 여기는 진짜. 중국이구나. 맞는 말인가? 차이나타운에 왔으니까. 옛날에는 이런 중국 특유의 향이 되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 처음에 상하에 갔을 때도 피해 다녔어요 이런 향이 싫어서 근데 계속 중국 음식 먹고 마라탕 먹고 하다보니까 이게 은근히 또 중국성이 있더라고요 생명도 많다 여기다가 먹어봐야지 여기에 되게 유명한 싱가토르식 김수집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기인 것 같아요 올드메이첸돌 이곳은 파바이트 안녕하세요, 하나요? 네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빙수를 갈아서 이렇게 빙수를 갈아서 파시랑 연휴랑 몇몇 나와서 이게 뭐예요? 하천도 아, 하천도 이게 천도인가보여 땡큐 일단은 보시면은 일단은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되게 특이하다 이거 이거 여기 안에 이렇게 팍뱅수맛이랑 완전 많아요 이게 싱가폴을 팍뱅수라고 해서 첸돌이라고 하더라고요 연유 맛도 살짝 나면서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날씨가 덥다보니까 더운 날씨 한 번씩 먹어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아 맛있다 제가 이거 2.5불 주고 샀거든요? 2.5불이면 우리나라도 하나 가지? 한 2,000원 돈? 2,000원 돈인데 상물만 하죠? 그리고 2.5불을 3.5불을 4.1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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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불을 4.1불을 그가전에 그 아주머니가 마지막에 뿌려주신 그가 흑당이구나 밀크티에 들어가는 흑당 맛이요 오 흑당 맛이 나네 갑자기 와 아, 더워서 미칠 것 같았는데 콜맛 난다 진짜 다음에는 어디를 부셔볼까 여기 문대 사람이 이렇게 많지 잠시만요 여기 레스토랑을 찾았어요 레스토랑? 여기 호크 여기? 네, 호크는 여기가 없어요 아... 여기가 이렇게? 오케이 이거 먹어봤어요 네, 좋아요 커피 야, 또 어떤 콜라에요? 네, 역시 맛있다 하늘은 한잔에, 오늘은 콜라클을 먹었거든요 오늘은 콜라클을 먹고요 그냥콜라클을 먹어요 아... 이분이 맛있다고 해주셨으니까 먹어봐야 되겠다 블랙커피랑 트래디셔널 토스트 블랙커피이랑 트래디셔널 토스트 블랙커피 groups, 트래디셔널 토스트? 고기를 Wu의 먹을까요? 그러면 그냥 말해 아, 알았어 아, 알 알아요 아, 아이스콜라 아, 아이스콜라 아이스콜라 아이스, 아이스코피야 네, 아이스콜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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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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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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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가 아쉽게도 커피밖에 안된다고 토스트는 안되나봐요 시간이 시간인지라 아직도 줄이 많이 서있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오, 맛이 오긴한데? 음, 맛있다 일단 뭐랄까 택다방에서 파는 다방커피 있죠 다방커피 상위보안버전 느낌? 좀 아쉽게는 조금 더 이렇게 뭔가 막렬한 느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저한테 있어서는 살짝 미적지근한 느낌이구나 저는 제가 원래 커피를 강하게 먹으면 안돼요 원래 연하게 먹어야 돼요 왜냐면 커피 먹을 때마다 그냥 심장이 엄청 빨리 뛰더라구요 커피랑 잘 안맞는 체질이긴 한데 그래서 항상 연하게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저한테 딱 좋은 것 같아요 연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막 셀카 찍고 있으니까 뒤에 계시는 분이 설득 나서가지고 찍어주셨어요 보여드릴게요 잘 찍어주셨죠? 엄청 잘 찍어주세요 진짜 아까 전에 저랑 대화한 할아버지가 추천해준 집이거든요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사람이 많았어요 인터넷에 찾아도 이게 뭔지 안나와요 이게 뭔지 안나와요 그리고 다른 재료들이 많이 뿌려줘요 그리고hydrate 초기라 너무 부드러워, 너무 부드러워 아주 부드러워 아주 부드러워 차이폼이 되기 때문에 차이폼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치니 저는 치니를 먹으면 치니 감사합니다 이거 소프트는? 이거 소프트는? 이거 소프트는? 이거 소프트는? 처음에 제가 너무 궁금했을 때 아까 뒤에 계시던 많은 정보를 주시던 아주머니께서 저희는 칠리 소스를 별로 안좋아하고 이 소스를 좋아한다고 하셨거든요 넣어보겠습니다 끓인다고? 맛있는데? 맛있다 아 이게 맛있네 이 소스가 맛있네 아 이거 어디서 왕이 먹으든 맛인데 제가 이 하얀거는 끓인거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하얀거는 무맛이에요 무맛 조금 비교하자면 청포묵식감에 쌀맛이 나는 그런 맛입니다 제가 생선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맛이 나는데 근데 왜 지금 사는 후기가 없지? 환주인들만 가는 곳이 막 뭐야 도쿄 2개였네 와 진짜 외관들이 진짜 예쁘다 제가 다른 나라에 있는 차이나타운은 여기는 서울에 있는 차이나타운이랑 호주에 있는 차이나타운 밖에 못 가봤어요 다른지 어디 가본 데가 있으랄까? 아무튼 근데 비교 불가입니다 여기는 건물들도 엄청 크고 아무래도 여기가 중국계 분들도 많이 살고 계시고 하니까 클 수밖에 없겠죠? 아 진짜 크다 와 얘 왜 여기에 묶여있어? 주인은 아무도 안계시고 와 근데 시원하다 잘 샀다 잘 샀네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이나타운 미드어타운 페스티벌 여기저기 구경하다 보니까 금방 배고파지네요 저는 이제 이 근처에 새우 쌀국수 맛있는 데가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기 불 들어오니까 예쁘죠 이 거리는 뭔가 고급지다 오 여기는 뭐지? 뭐하는 거리지? 약간 클럽 거리인가? 저기가 제가 가려고 했던 곳이에요 와 벌써 저 사람 많네 여기에요 폭센 레스토랑 여기가 새우 쌀국수 맛집이래요 여기 메뉴가 되게 많은데 저는 이거 시킬 게 압디크롬도 될 수 이게 제일 유명하다고 아니다 이게 아니다 이거 Do you mind if I'm looking? No No Thank you You do it for a drop? No It's my like Yeah 사람들이랑 뭐 페이블 공유하고 있는데 옆에 계시는 분들이 옆에 계시는 가게들 음식들 많이 시켜야 되니까 자기랑 같이 쉐어하자고 하시더라고요 How long is the whole food for you? A few days A few days A few days A few days Are you flying out to other countries? A few days A few days Just four days Just four days 제가 시킨 건데 푸른 후퍼라고 뭔가 락사 소스를 넣은 그런 누들이라고 합니다 How can I say People are eating We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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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ly care about such things So In the past I guess We were more traditional We would Ask the seniors To eat first Just as a form of respect We acknowledge each of them And ask them This is why You are waiting for me You are waiting for me You are waiting for me I'm not worried about this Don't worry about this How is it? It's very good 맛있다 앞에 계신 분들 저랑 합석하신 분들인데 자기들이랑 시킨 거 조금씩 먹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계산해야 되는 건 없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지? 네, 왜 이렇게 해야지? 아, 왜냐면, 정말 잘 만나서 여러분이 잘 만나서 사실, 이게 처음에 만나서 친구가 있는 사람을 만나서 시카포에서 만나요 그래서, 네, 저희가 좋은데 네, sure 내일은 제 3일에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쭤봐도 안 되었는지, 아니면 여쭤봐도 안 되었는지, 여쭤봐도 안 되었는지, 감사합니다. 뭐하고 싶어요? 제 소셜입니다. 제가 워싹을 사용해서 제가 이메일로 사용해서 제가 이메일로 사용해서 오, 이메일로 사용해서 아니, 카카오. 네, 카카오. 안녕. 안녕. 안녕! 편집 친구 사귀는 건 항상 재밌는 것 같습니다. 얘기 하면서 몰랐는데 싱가포르 문화랑 여러 상황들이 한국이랑 진짜 똑같아요. 집값이 비싸서 집을 못 사서 부모님 집 밑에 있고 캥거루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들도 그렇고 여러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재밌게 대화도 하고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